예린아, 예린아, 예린, 예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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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린아. 지나가던 길에 홍옥을 팔더라고요 이맘때면 홍옥만 드시던 엄마 생각이 나서요 전 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대장님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입원할 시간이 어딨어요 이러시면 정말 저희가 곤란합니다 입원 안 해도 선생님이 시킨 대로 다 잘하고 있어요 약 두 시간 맞춰 먹고 그리고 심정에 물이 줄까봐 숨쉬기 운동도 조심조심 하고 있어요 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사우나도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? 예, 뭐 그 정도야 알고 있죠 자, 그럼 이만 내가 바빠서 오빠 오늘 시간 있어? 나랑 어디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버지랑 같이 갈 때가 있어서 내일 같이 가면 안 되겠나? 그래? 내일 꼭 같이 가자 지금 바빠서 끊을게 어 네, 제가 아 아 으 회장님 얼마나 편찮으신지 절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방법은 있는거죠 아 그게 요새 암은 병도 아니라는데 조기에 발견하면 100% 완치할 수 있던데 회장님도 나을 수 있는거죠?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회장님 경우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게 어딨어요? 약을 먹든 수술을 하든 뭐라도 해봐야 되는거 아니에요? 사실 이식 수술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기대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식받을 수 있는거에요? 회장님 이미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 있긴 합니다만 언제 수술 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이 어딨어요? 아니에요 그 방법 말고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거에요 제가 꼭 찾을거에요 정희 엄마 우리 아들이랑 같이 왔어 어머니 저 아버지 이렇게 만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아버지랑 살았으면 호강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거라고 저 지금 아버지 만나서 잘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제 걱정 그만하셔도 됩니다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이제 아들 걱정은 말고 나 갈 때까지 거기에서 편하게 있어 당신은 하나도 안 늙었네 나만 늙었어 나 가면 나라는 보겠어? 네 엄마가 살아있을 때 네 엄마가 살아온다 네 엄마가 좋아서